안녕하세요 여러분 10분석의 최윤쌤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? 네 원에 관련된 이야기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수직이등분선만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수직이등분선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? 본학습 들어가기 전에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선분 A, B가 있으면 수직으로 반으로 나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등분 되는 거는요 얘도 이 중점만 지난다면 얘도 이등분하고 얘도 이등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반으로 쫙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 성질이 있을까? 자 선생님이 수직이등분선 위에 한 점을 잡아가지고 선분의 양 끝점과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에요? 정삼각형이요 우리 달자가 정삼각형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정삼각형처럼 그렸나요? 아닙니다 이등변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갈 것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선분의 양 끝점을 이어 만든 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입니다 자 우리 달자 언뜻 보면은 정삼각형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선생님이 이등변삼각형 지금 요것을 이 점이 아니라 만약에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한 점을 이렇게 잡아서 연결하면 얘는 정삼각형이 아니겠죠 그래서 수학은 항상 만족할 때 딱 무엇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? 왜 이등변삼각형이냐? 이변과 이변 갖고 직각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변은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두 개의 삼각형은 바로 두 변의 길이와 양 그 다음에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은 SAS 합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서 이변과 이변이 같아 이등변삼각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준비운동 마쳤으니까요 본학습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제 외심입니다 그럼 삼각형의 외심이 무엇일까요? 선생님이 삼각형 하나 그려왔어요 자 외심을 알기 위해서는요 어떤 하나의 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원 하나를 그릴게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꼭지점 몇 개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세 개겠죠 이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 하나가 그려지겠죠 그죠? 자 이 원을 우리가 이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원과 삼각형 자 원이 삼각형 안에 있어야 밖에 있어요 밖에 그려져 있죠 그죠? 그리고 이렇게 세 꼭지점이 이 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외를 사용해서 외 접하잖아요 접 바깥으로 접하는 원이다 라고 해서 이 원을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모든 다각형이 외접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외접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오각형 같은 경우에도 외접원이 존재해요 하지만 뭐 이런 사각형 보세요 평행사변형 한번 그려볼까요? 이런 사각형은 여러분들 이렇게 세 꼭지점 진하게 그려보면 이런 원이 그려지는데 얘가 안 만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외접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다각형이 다 외접원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정다각형과 그리고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원이 있다면요 이 원의 한 가운데 점 바로 중심이 있겠죠 해서 이 외접원의 중심이 바로 이 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? 용어방을 나와주세요 네 재밌죠? 자 우리 다름이 달자 뭐게요? 외심이요 맞아요 너무 신가요? 그래서 웃는 거죠?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샤프심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겠죠?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외심과 삼각형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 외심은 O라는 알파벳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에 외접원이라는 것이 이제 아우터, 바깥으로라는 거잖아요 아우터, 써클, 원을 의미하는 써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그 앞 철자 O를 사용합니다 아셨죠 여러분? 좋아요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외심의 성질이 무엇이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별표 쳐놨죠? 되게 중요해요 자 외심의 성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삼각형의 무엇은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습 시간에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삼각형에서 세 변을 선분으로 본다면 이 변의 수직이등분선 그거 볼게요 수직이등분선이니까 반이 중점에서 90도로 이렇게 되는 이 길이 같죠? 이 선분이고요 자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이 중점에서부터 90도로 되는 이 길이, 이 길이 같죠? 어? 그러면 결국 지금 이 두 직선, 수직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점이죠, 이 점, 그죠? 자 그러면 나머지 한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으면 얘가 아니라 이렇게 비껴갈까요? 이렇게 비껴갈까요? 아니에요 이 점을 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한 변,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가운데 점을 이렇게 직각으로 이루는 이 선분은 바로 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점이 외심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?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수직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 한 점이 뭐냐고요? 외심이에요, 외심 아셨죠? 우리 달자 네, 좋아요 그러면 보세요, 선생님이 지금 외접원 그려주지 않았는데 자, 외접원 그려볼게요,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이 그려져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점선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그랬을 때 이 외심에서부터 삼각형의 꼭지점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그어볼게요 짠짜라짠 자, 이거 외심이니까 우리가 5, 알파벳 5 사용한다고 그랬죠? 그러면 지금 선생님 빨간 선으로 그은 것은 길이가 다 어떨까요? 같겠죠? 그죠? 왜 같아요? 왜 같냐면은 이 길이, 이 길이, 이 길이는 바로 외접원의 뭐가 된다? 반지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지름 한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는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심에서 삼각형의 새 꼭지점 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얘가 왕 중요 왕 중요한 거예요 얘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돼요 뭐가 주어지면? 아, 얘가 외심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알아서 색 꼭지점까지 그면 아,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이구나 그런데 이 원이 여러분에게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이거 생각하기가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? 원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항상 삼각형에 외심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색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면은 아, 얘가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다라는 것이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, 좋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, 점 5가 외심일 때 여기에서 X의 길이 구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기 때문에 이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선분 AC가 이렇게 반으로 나눈 거랑 같겠구나 따라서 X는 여기서도 똑같이 5가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얘가 외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색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 같다라고 그랬어요 자, 원 그려보면 이렇게 원 그려지니까 외관냐?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따라서 X는 뭐가 된다? 6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? 자,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우리 다름이가 정리해 주세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해요 외심의 성질은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외심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아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정리하셨나요? 좋아요, 그럼 오늘 내용 얼마나 잘 들었는지 우리 스피드 퀴즈 만나봐요 아, 달짜 잘했습니다 자, 모든 삼각형은 외심이 존재하는 게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각형, 모든 오각형의 외심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다각형은 외심이 존재하지 않는 다각형도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해 주면서 자, X가 맞습니다 자, X가 맞습니다